네 대전의 시기님. 대전에서 시기님 감사합니다. 다 수동이군요. 15,000원. 다 수동이 있는 수동. 가운데 것도 수동이고 수동입니다. 잘 보시고. 네. 가면 가운데 거. 네. 보여주시기 바래겠습니다. 화요일 날 1시 56분에서 한 번 시행입니다. 수동. 네. 마지막. 네. 마지막 거. 5번, 7번, 14, 17, 3, 4, 3, 5, 7, 10, 15, 28, 30, 31, 13, 15, 25, 28, 34, 45, 22, 16, 17, 28, 4, 3, 4, 2, 4, 10, 19, 28, 19. 네. 참고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동. 감사합니다.